산안법상 유해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전인증기관이 심사하는 심사의 종류 세 가지와 심사기관을 쓰시오. 심사의 종류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하고요. 심사기관은 잘 나오는 건 아닌데 간혹 이렇게 나온다고 알아두시면 도움이 된다 그랬죠. 우선 심사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비심사가 있고요. 서면심사가 있고요.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에 관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심사가 있습니다. 이 제품 심사는 다시 둘로 나누어지죠. 개별적으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형식별로 하는 게 있습니다. 개별로 하는 게 있고 이렇게 나누면 날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그랬습니다. 예비심사부터 7일, 일주일 7일이 들어가고 그 다음 15, 30, 15, 30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서기 전에 여러분들은 먼저 한번 써보셔야 되고 제가 설 때 또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해답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할 때 하시고 이러면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머리에 해마가 기억을 담당하는 곳에서는 반복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다 그랬죠. 반복하거나 아니면 아주 강한 충격, 자극이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 주시는 거죠 계속. 예비심사 7일이고요. 서면심사 15일.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심사 30일. 그리고 제품에서 개별 15일, 형식별 30일. 그래서 7일, 15, 30, 15, 30.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빼라 그러면 제품심사는 안 하면 되죠. 제외하라 그러면. 이 기회에 혹시나 좀 미비하셨던 분들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자동 전격 방지기 어디에 나오는 것입니까? 이 말 뜻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다 그랬죠. 자동적으로 전격을 방지한다. 전격은 감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동적으로 감전을 방지한다 하는 게 뭡니까? 나오는 교류, 아크, 용접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교류, 아크, 용접기는 용접을 하다가 감전될 즉 뭡니까? 교류를 쓰는 아크, 불꽃이 무지하게 많이 발생하는 용접기 아닙니까? 교류라는 말 자체에서 이미 감전이라는 걸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전이라는 것은 전격을 말하는 것이니까 이 전격을 방지할 수 있어야 되겠다. 어떻게 자동적으로 이래서 자동 전격 방지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해를 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자, 이 자동 전격 방지기에 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맞는 내용. 우선 이 문제를 보기 전에 교류, 아크, 용접기라고 하면 이 자동 전격 방지기가 가장 중요한 게 맞고요. 또 이 자동 전격 방지기는 자율, 안전, 확인을 받아야 될 방어장치 대상이 들어갑니다. 아가, 목, 동이, 교, 가로 연산한다 할 때 교자가 바로 이 교류, 아크, 용접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동 전격 방지기는 자율, 안전, 확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KCS 마크를 붙여서 판매를 해야 되는 대상이다 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자동 전격 방지기에서 알아야 될 중요한 두 가지가 먼저 있습니다. 시간에 관련되는 1초 이내에 전압에 관련되는 25V 이하로 가는 게 나옵니다. 이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른다 하면 지금 문제 풀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이런 교류, 아크, 용접기가 있으면 이 용접기도 틀림없이 전원을 연결할 거 아닙니까? 저는 콘센트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선이 두 개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교류, 아크, 용접기에서. 자동 전격 방지기는 여기에다 갖다 부착을 해야 되죠. 내장이 되면 가장 안전하죠. 안에 들어가 있으면 쓰는 사람이 신경 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질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될 게 제일 좋은 게 뭐라 했습니까? 인간공학 할 때 내장하라 그랬죠? 안전기능을 내장. 내장이 다음에 안 되면 풀프루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펜쉐이프 해야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 나오는 건 내장이 됐기 때문에 신경 쓸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내장이 되지 않은 거는 이렇게 갖다 부착을 시켜야 됩니다. 선이 두 개 나오면 여기도 집게가 있고 여기도 집게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접지선에가 용접할 곳에서 다 찝어주면 되고요. 이것도 제가 전기 기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기는 전류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길을 회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용접봉을 찝어서 용접봉을 갖다 대면 드디어 불꽃이 튀어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불꽃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작은 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접을 하다가 그 불꽃 때문에 용접 면이 보이지 않으니까 잠시 떼가지고 확인하고 또 갖다 붙여서 용접하고 즉 이 용접봉을 녹여가지고 떨어진 걸 붙여주는 용접 작업이다 그랬죠. 그래 이해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용접불꽃 때문에 주변에 가염물질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또 큰일 나겠죠. 이게 작업형 문제에 또 나오는 거예요. 불꽃이 튀지 않도록 뭔가 불꽃 비산방지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겠죠. 여러 가지로 활용해서 우리가 응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 갖다 대는데 용접을 할 때에는 수화 특성이라는 게 걸려서 감전의 위험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용접봉을 딱 떼면 전압이 90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누설 전류가 있다면 우리는 감전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용접봉을 여기서 뗐을 때 여기가 2차 측이고 여기가 1차 측 아닙니까. 그죠. 여기가 입력이면 여기는 출력 측이라고 하고 비슷한 용어인데요. 용어를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면 이게 다 답합니다. 그죠. 2차를 하나 출력 측이 하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2차 측에 용접봉을 떼면 무부하 상태가 되는 거죠. 용접을 갖다 대면 부하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무부하 상태가 되었을 때에 전압이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때 자동전격 방지기가 드디어 할 일이 딱 생긴 거죠. 올라가는 전압을 1초 이내에 바로 어디로 25V 이하로 감압시켜주는, 다운시켜주는 역할을 자동전격 방지기가 합니다. 그러면 설마 누설된 전류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접촉이 되어도 감전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안전전압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교류와 그 용접기의 원리라는 겁니다. 가장 간단하게요. 제가 지금 줄여서 말씀드렸어요. 강의할 때는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봅시다. 지금 지동시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지동식이라는 용어를 하나 넣은 거죠. 지동시간. 용접봉을 모제로부터 분리시킨 후 용접봉을 뗀 후 결국 이때 떼면 무부하 전압이 발생하는 거죠. 어디에? 2차 측이에요. 주접점이 괴로될 때까지 주접점이 괴로되면서 어디로 보조 변압기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드디어 자동전격 방지기가 작동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용접기 2차 측. 여기 2차 측이죠. 무부하 전압을. 이 무부하 전압이 딱 걸리는 거죠. 용접봉을 뗐으니까 몇 볼트로요? 25 볼트 이하로 감압시킬 때까지 시간을 우리는 지동시간이라고 그러고 이 시간이 1초 이내에 돼야 된다. 그래야 감전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시고 전체적으로 괴로잡기 용접기 기관을 한 번 내용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문제가 나올 때 전체를 다 정리하고 마무리까지 하시면 됩니다. 지동시간이고 무부하 전압이고 25 볼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안전전압이 30 볼트이기 때문에 안전율을 조금 더 곱해서 25 볼트 하면 더 안전한 거죠.